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장 보안보살장 제3을 하겠습니다 보안보살장은 원각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왜냐하면 이 보안보살장은 많이 독경을 하는 원각경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또 독경을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안보살장 한 장만 떼서 이것을 원각경같이 항상 독경을 하고 특히 재를 모실 때 많이 독경을 하는 장입니다 또 이 장을 요약해서 우리 재를 모실 때 무상계 법문이 있어요 무상계 법문 이게 보안보살장을 요약한 것이 무상계 법문이에요 그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 제3장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무슨 뜻인가를 보지 않아서 또 생소하기도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보안보살장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우측으로 세 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니라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보살중과 보살중을 위하시며 그리고 말세의 일체중생을 위하셔서 연설해 주십시오 무엇을 보살의 수행점찰을 연설해 주십시오 아까 수행점찰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수행점찰을 설명해 달라고 보안보살이 묻습니다 어떻게 사유해야 하고 어떻게 주지해야 합니까 특히 중생이 이런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지어서 널리 깨닫게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으면 불여래의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이 여환산매, 이 산매는 이 여환산매를 사람을 듣고 마음이 미혹하고 민자는 당혹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미혹하고 당혹해해서 원각의 능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니 원컨대 자비를 일으켜서 우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가설 방편하소서 가설, 가자는 임시가이기도 하고 거짓가이기도 해요 임시로 또는 거짓으로 방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방편이 없는데 방편을 거짓으로 임시로 그러니까 진리에는 궁극적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지만 중생이 그 궁극적 진리를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것은 2층이에요? 아니에요? 2층은 아니죠 2층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2층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2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층이 그냥 1층에서 한 걸음에 탁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계단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실상을 그냥 있는 대로 실상이 공하고 환이라고 하니까 환을 봐서 알면 돼 그렇죠? 그런데 앞만 봐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한테는 뭔가 계단을 놔줘야 된다고 너무 높아서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데 너무 높아서 이게 안 보여 도대체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부처님 자꾸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자꾸 없다는 거야 부처님이 지금 왜 내가 본 게 이게 맞지 이게 왜 틀리다는 게 이것이 틀리다고? 이게 도대체가 이 황당무기하는 소리가 어디 있나? 지금 중생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계단을 좀 나갔고 그게 진리라면 그 진리로 올라가는 이게 단계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점차 올라가다 보면 아 맞네 내가 아까 봤던 게 잘못 봤네 잘못 본 거네 이렇게 그 계단을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사실 2층하고 진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계단은 궁극적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금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짜야 가짜 궁극적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임시로 가짜로 그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보면 점차와 계단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올라가도록 이걸 점차 방편과 점차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맨 1장에서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위해서 정견 그렇죠? 여기서는 사유 그 정견에 근거해서 그 바른 왜 팔 정도에 보면 정견 그 다음이 뭐야? 정사유 정사 정사유 그 정견에 근거한 바른 사유와 또 바른 말과 행동 이런 거를 정주지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중생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방편과 정사유 가 없으면 궁극적 진리를 부처님이 일체법이 다 환가 같다는 여환산매를 설하셨는데 그 설함을 듣고 중생의 마음이 굉장히 당혹해서 설했는 진리를 설했는데 더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중생들이 궁극적 진리에 들어가진 못하고 설하기는 설하는데 중생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궁극의 실상을 말해야 하는데 그 실상을 중생들이 잘 듣지 못하면 이제 좀 어떻게 좀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니라 선제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섬남자예요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의 수행점차와 사유와 주지와 내지 가설 종종의 방편을 종종의 방편을 가설할 것을 물으니 물으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대중과 함께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여기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봅시다 선남자야 저 피신학보살 저 처음 배우는 보살 초신보살이죠 초학자들과 말세 중생들이 여기서 말세 중생 말세 중생 하면 어떤 의미일까 근기가 좀 낮은 사람이야 말세는 좀 근기가 나서 오타각 악세라 가지고 근기가 좀 낮은 중생들이 열혜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워가지고 하면 응당 먼저 정염으로 바른 염자가 이게 이제 깨어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 번째 어디에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디에 빠져있다고 어디에 빠져있어 욕심 두 번째 너무 존재 세 번째 견해 이런 데 빠져있다고 이런 것에서부터 좀 내가 빠져있는 걸 정신을 바짝 차리면 네가 알아챌 수 있다고요 이게 알아채림 뭐 정신 차림 마음 챙김 뭐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모든 환을 멀리 여여야 하니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을 의지해서 사마타행이라는 게 사마타행 사마타행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 우리 말로 하면 지자에 지 그칠지자 그친다는 것은 뭘 그치는 걸까 생각을 그치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번뇌와 망상을 일단 쉬는 거야 스톱 생각을 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마타를 해야 돼요 먼저 사마타 그래서 먼저 사마타에 의지해서 모든 생각을 쉬는 수행을 통해서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해서 안 될 걸 금계라고 그래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 계율이 뭐야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뭐 불망어 첫 번째 뭐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지 말아 자비심을 가져야 돼 자비심을 가져야 마음이 맑아져 그죠 악심과 분노를 가지면 마음이 탁해서 안 보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무슨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나뭇것에서 탐내지 말아 나뭇것을 훔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욕심이 들어가고 악심이 들어가고 분노가 있으면 실상이 안 보인다 실상이 안 보인다 그건 용 쓴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볼 수 있는 마음을 눈을 맑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는 계율이에요 절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 하라는 건 해야 돼 그죠 보시 지게 인욕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특히 뭐 쉽게 같은 건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죠 별거 아니에요 절대 어떤 경우도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절대로 탐내지 않는다 탐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물건을 도와서 베푼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 첫 번째는 누가 이루와 남이 이루었겠지 남이 이루올 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이루와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맑아져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겨 그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는 열심히 자비행을 하고 또 앉아서는 열심히 연부를 하고 또 열심히 번뇌를 없으려고 노력하고 실상을 보려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됐을 때 실상이 보이고 그죠 그러는 것이지 도가 깨쳐지는 것이지 무슨 뭘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 사마탱 열애의 사마탱 의지에서 금계를 먼저 부처님이 하지 말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도중 공부를 하는데 대중 가운데 처하래 이게 공부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조용한 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이 몸은 사대가 화합한 것이다 사대는 뭐죠 지수화풍이 화합한 거야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른바 발모 조치 발모는 우리 모든 털들 몸에 있는 털들 있죠 그 다음에 조자는 손톱이에요 치는 이 이예요 치아예요 그 다음에 피육 근거는 뭐야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살과 근육과 뼈 또 수뇌 구색 수뇌는 골수와 뇌와 구색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고체 딱딱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땅의 요소로 돌아가고 환원되고 타체 농혈 진액 연말 담루 정기 대소 별리는 다 물로 돌아가고 타체는 타는 침이에요 체는 체는 뭐예요 뭐 눈물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자는 뭐 고름 같은 거예요 혈자는 뭐예요 피 진액 연말 거품이에요 담이 있어요 누자는 이게 눈물이네 콧물 눈물 막 다 그런 거예요 전기와 대소 별리 모든 이제 액체 요소 몸에 액체 요소가 있죠 피 뭐 눈물 콧물 뭐 이런 것에서 오줌 이런 거 아니면 몸 안에 액체적인 요소는 다 어디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 몸 안에는 더운 기운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몸 안에 항상 체온이 있잖아요 36.5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동전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래서 이래가서 4대가 다 각각 흩어지면 지금 이 헛된 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몸을 우리가 생물을 들으니까 조금 전번에 내가 비유를 했나 우리 건물을 예로도 건물 건물이 돌과 나무와 흙과 쇠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그죠 이제 이걸 목재하고 흙하고 돌하고 쇠하고 합쳐서 건물 한 채를 줬어요 그러면 그 요소를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건 그 재료를 모든 집의 재료를 집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집이 아니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껴맞춰서 우리가 말하는 집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 그러면 집이 아니야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돌과 흙과 나무와 쇠는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소로 다 환원되는 거야 그죠 이 네 가지 요소 다 환원된다고 그게 이 장소를 여기 놔뒀다나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든 여기 놔뒀든 사실은 장소만 옮겨 놓은 거지 이게 뭐가 달라진 게 아니야 그죠 이건 집이 안 했다가 갑자기 여기 집이 된 거야 뭐가 집이야 그러니까 모양만 집이야 모양과 용도에다 이름을 붙인 거지 집이랄 게 사실은 따로 없어요 나무가 집이야 돌이 집이야 쇠가 집이야 흙이 집이야 그거 아무것도 집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다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있다고 하는데 흙의 요소가 집이야 물의 요소가 집이야 불의 요소가 집이야 바람의 요소가 집이야 이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아까 모양 이거 네 가지 집의 요소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죠 그거 같이 사실 집이랄 게 없는데 그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우리도 우리도 지수와 풍의 요소를 이렇게 뭉쳐갖고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근데 그렇게다 붙여놨더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에다 이름을 붙인 거라고 모양에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몸은 다 환원시키면 지수와 풍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디에도 내 몸이 없다 그러므로 알라 이 몸은 이 몸은 필경에 채가 없어 채가 없고 뭐만 있어? 모양만 있다고 물체는 없고 모양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것을 환이라고 그래 환 그걸 공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실로 이 몸은 실로 채가 없거늘 화합해서 사대를 화합해서 상이 됐어 어떤 모습을 댄데 거기다가 상이 된 것이 마치 실로 환화와 같다 환화 허운꽃같이 환가 같다고 실로 환가 같으미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연 네 가지 인연은 뭘까? 네 가지 인연 뭐가 있어야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지수와 풍이죠? 지수와 풍을 몸의 네 가지 인연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화합하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밖으로 구멍이 여섯 개가 생겨 여섯 가지 구멍 소통하는 구멍 그게 뭐야? 육근이야 눈 구멍이 구멍이 이걸 한 가지 종류죠 여섯 개 종류의 구멍이 생긴다고 구멍이 소통할 수 있는 밖으로 밖에 하고 소통하는 게 이게 망년대의 사대가 이렇게 화합하면 거기에 여섯 가지 종류의 인식 능력이 망년대의 생기나니 이 육근과 사대 사대가 먼저 있고 사대의 이제 밖으로 여섯 개의 구멍이 생겨요 이것이 육근과 사대가 안으로 밖으로 합성하면 안에는 뭐가 있고 사대가 있고 밖으로 뭐가 있고 육근이 있는 거예요 육근이 화합하거늘 화합했는데 망령대의 거기에 연한 기운이 그 가운데 적집하는 것 같아 망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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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대이란 말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망령대의 연한 기운이 그 가운데 적집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연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 사자는 있는 것 같은 거야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있는 것 같아서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 있는 것 같은 상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마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실체도 없다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뭘 갖고 마음이라고 할 거야? 마음 봤어 안 못 봤어? 못 봤어 마음이란 말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경 하면 안경 볼펜 하면 볼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요? 마음이란 말은 있는데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가짜로 가짜로 마음이란 이름을 붙이는 거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근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 또 사대가 사대가 분해하면 그러니까 사대가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육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대 육신이 있어야 안이비설신이가 그게 이제 밖에 이렇게 구멍이 새길 거 아니에요 사대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안이비설신의 그 인식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대가 분해되면 육근이 없으면 또 육진도 없어 육진도 없으니 그 가운데 연한 진은 다 산멸을 하면 필경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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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한 연한 마음이 필경에는 있지 않다 없다 마음이 없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번 시간에 했는데 사대 육신이 생기면 밖에 여섯 개의 구멍이 생겨요 여섯 가지 종류의 구명 이게 이제 밖에 생기는 우리 몸 밖에 생기는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인식능력이에요 인식능력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육근이라고 해요 근 이제 육근이라고 하고 이것은 감각기관의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인데 이거를 육 경이라고 그러는데 경 경계 대상 경계에요 이것을 경계라고 육 또는 진 티끌진자 육진이라고 그래요 육진 그런데 이렇게 사대가 있게 되면 사대에 이렇게 육군이 생겨요 안이비서는 여섯 가지 인식능력이 생기는데 이걸 육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군이 있는 건 맞지만 육군 뒤에 이 육군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이게 육군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인식능력이 있으면 색을 보면 여기서 뭐가 색이에요 안식이 생겨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 작용이 일어나요 안식 이게 이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을 이제 시비처라고 라고 거기다 안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합치하면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이 뒤에서 그러니까 인식능력이 있으면 인식경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작용이 일어나요 안식이란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나 현상이 심리작용이나 심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심리현상이나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놈이 있다 육군 말고 이거 말고 있다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뭐만 있다고 안의비설식만 있는데 자꾸 마음이 자꾸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안의비설식밖에 없지 우리 인식능력은 이것밖에 없지 이것을 뒤에서 통제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다 자꾸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이다 거짓 이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나가 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나도 없는 거야 이게 무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보고 듣고 생각을 하면 보는 놈 듣는 놈 생각하는 놈 말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은 사실이 아니래요 보는 능력과 보는 대상이 생기면 봄이라고 하는 인식이 성립하는 것은 그냥 보는 놈이 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보는 놈이 있어야 보는 게 아닌데 보는 놈이 있어야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허망한 마음이야 있지도 않은데 자꾸 없대는 거야 없대는 거야 보라는 거야 이건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는 놈을 한번 보라고 있는 거야 없대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이게 무화예요 그럼 다른 말은 행위하는 자가 뭐야 우리가 마음이 자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대는 거야 뭐는 있지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초부법이 있다 이것이 일체다 경전에 보면 이거 말고 없대는 거야 뭐가 없대는 거야 마음 그 뒤에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인식능력을 조정하는 뒤에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색성향 우리 색깔 소리 향 맛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걸 보는 자 이걸 주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주체가 없는 거야 뭐는 있지만 작용은 있지만 주체는 없대 현상은 있지만 주체는 없대 이게 이제 인무아야 인하야 인하 인무아 이게 아공 아공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초법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뭘 보자 하냐면 우리가 밤색을 봤다고 그랬죠 밤색의 책상을 봤다고 우리가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우리 눈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책상이라는 물체를 본 게 아니고 밤색이라는 색상을 본 거야 그죠 책상을 본 거지 책상을 본 게 아니거든요 색상을 본 거지 근데 우리는 색상을 보고 뭘 봤다고 생각한다고 책상을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물체가 있고 물체가 색상을 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는 뒤에 있고 이 물체에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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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을 가지고 이 물체가 색상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물체가 이제 어떤 거면 이것도 소리도 있고 때리면 소리가 나고 또 뭐 이게 뭐 물체가 향나무 같으면 향이 나고 또 먹을 것 같으면 냄새가 맛이 있고 또 어떻게 만지면 물체가 있고 그것이 감촉이 있고 또 물체의 어떤 이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다 색상향 미촉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은 법밖에 없고 안이비설신의 밖에 없고 그것에 상대하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색상향 미촉법밖에 없어 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없어 우리 능력에 인식 능력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물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런 물체를 이런 상의 이건 모습이죠 모습 상 다른 말하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현상의 배후에 현상을 현상케 하는 이런 물체를 뭐냐면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현상을 현상케 하는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체가 있고 실체가 이렇게 색상향 미촉법으로 현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있다 없다 요게 없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있지만 행이나 어떤 작용이 보고 듣고 하지만 보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인무와 아공 실체가 없는 것을 법공 법무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없고 뭐만 있다고 안이비설신의 색상향 미촉법만 있는 거야 특히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인식능력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볼 때만 있대 색상에 의해서만 눈 이건 물체로서의 이렇게 이렇게 어떤 물질로서의 눈을 말하는 게 인식능력을 말하는 거야 인식능력 이 능력은 보여질 때만 인식능력이 있지 인식능력이라는 게 언제나 있는 게 아닌데 보는 순간에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인식능력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에 의지해서만 있는 거야 아는 눈은 눈은 색을 의지하고 귀는 소리를 의지하고 소리는 귀를 의지하고 색깔은 반드시 눈을 의지하는 거야 이건 서로 서로를 의지하는 거야 서로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야 마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비설신이라는 이런 육근이 육근이 있고 이것에 이것의 배후에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육근을 육근을 말하는 거야 그죠? 육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근의 근거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육근은 뭐를 의지했어요? 육진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육진이 없으면 뭐가 없고? 육근이 없고 육근이 없으면 뭐가 없고? 마음이 없는 거야 그죠? 육진이 없으면 육근이 없어요 육근이 없으면 그러니까 육근이 육근은 육근은 육진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연해서 있는 것은 진짜 있는 게 아니야 지 혼자 육근과 상관없이 있어야지 육진과 상관없이 있어야지 진짜 있는 거지 이렇게 색상은 눈을 의지하지 않으면 색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꿈 속에 본 금송아지가 왜 없어요? 꿈을 꾸는 의식을 의지해서만이 그 꿈꾸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죠? 꿈꾸는 의식이 없으면 금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만 의지해 있고 지 혼자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허공꽃을 허공꽃의 꽃을 봤는데 허공꽃을 봤는데 눈에 눈병이 걸려서 허공꽃을 봤는데 허공꽃이 내 눈과 관계없이 병든 눈과 관계없이 허공에 꽃이 있다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있어요? 병든 눈에 의지해서 있는 거야 이건 없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육근을 의지해서 육경이 있고 육경을 의지해서 육근이 있으면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 것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육근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육진이 없으면 육근이 없고 육근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의지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자꾸 마음이 자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건 더 명령 이건 환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없었던 거야 환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괜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거야 그냥 이건 환과 가치라도 있지 연해서라도 있지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라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건 너무 분명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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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